안녕하십니까 영어강사 윤재나입니다. 2019년 국가직 9급 영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출을 기출로 끝내지 않고 강제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 기출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좀 많이 배우시지 않았나요? 약장 같은 거 많이 발견하고 다지지 않았나요? 각 문제에 접근하는 접근법 이런 것도 좀 더 날카롭게 했던 것 같고 심지어는 문제의 약점이 모이면 그 약점을 파고들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저의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10번부터 16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0번은 굉장히 무난한 문제였어요. 요지 문제였는데 지문은 굉장히 긴 편이었지만 선택지 4개가 너무나 명확하게 서로 구별이 되는 그런 선택지였죠. 게다가 선택지 같은 경우에 좀 너무 뭐랄까? 보인다 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답이 아니야 라는 게 너무 보이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죠. 자 일단 1번 볼까요? 당신의 피드백을 잘 타임해라. 타임을 동사로 쓴 거야.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더라도 시간에 맞게끔 시의적절하게. 너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바로 직후에 피드백을 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하루나 이틀 지나서 피드백을 줘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일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끝나자마자 피드백을 준다든지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된 피드백 얘기였고 2번 같은 경우는 말 자체가 너무 어색하지 않나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커스터마이즈 해라. 커스터마이즈라는 말은 선택지 3번에 나와있는 이 테일러라는 단어의 동의어잖아요. 그죠? 개인화하는 거예요. 그죠? 커스터마이즈.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맞춤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테일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죠? 원래 이게 명사로 재봉사라는 뜻이잖아요. 동사일 때는 그 어떤 사람의 몸에 맞게끔 딱 옷을 만들어서 주듯이 무언가를 갖다가 그 사람에 맞춰서 만드는 걸 테일러라고 하는데 딱 봐도 선택지 3번이 가장 마음에 들죠. 그 사람에 맞게끔 피드백을 테일러해라. 4번 목표지향적인 피드백은 피해라. 뭐 어떤 피드백은 주지 말라는 거야? 어떤 피드백은 주라는 얘기야? 에이 이거는 선택지만 조금 봐도요. 조금만 읽어봐도 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정도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공부 한번 시켜보면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이 퍼포어들의 경우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면서 피드백이 어때야 된다. 그 다음에 피드백이 어때야 된다. 그 다음에 피드백이 어때야 된다. 피드백이 어때야 된다. 이런 슈드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가지고도 여러분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중간에 에드킷 퍼포머스란 말이 나오는데 에드킷이란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본문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생션이란 단어 이런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런 단어 여러분이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 바람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퍼포먼스와 관련된 피드백을 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피드백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은 고려해야 된다. 리시피언트라는 거는 리시브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는 그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직원이겠지 직원 그 일을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과거 퍼포먼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 You're estimate 여기서 명세로 쓰셨네요. 여러분의 어떤 추정 여러분의 예상 뭐에 대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어떤 미래 잠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뭐에 있어서? 여기서 It's, It's은요.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그 피드백의 어떤 빈도 양 그리고 내용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하이 퍼포머들의 경우에 일을 잘해요. 그 다음에 성장의 가능성도 많아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피드백이 자주 프리켄트 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자주 그래야 돼. 뭐 할 만큼 충분히 자주 빈번하게 있어야 되느냐 이 프라드란 단어를 모르겠다.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 나와 있는 인투라는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 뭐뭐 속으로 뭐뭐 하도록 뭔가 만드는 거니까 이 프라드란 단어가 뭔가 하게끔 만든다라는 단어의 어떤 계열의 단어겠죠. 이게 찌르다예요. 찌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어떤 사람에게 뭔가 어떤 행위를 하게끔 찌른다는 얘기지. 촉구한다는 얘기죠. 촉구하다. 그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일도 잘하고 가능성도 많은데 뭔가 좀 잘못했어. 좀 더 잘했으면 해. 아 뭔가 이게 좀 고치는 행위. 커렉티브한 액션을 하게끔 좀 더 완전하게 되게끔 그죠? 할 만큼 충분히 빈번하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가는 말에 달리는 말에 뭐 그 채찍질이라고 근데 너무 채찍질을 많이 하면 이 말이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 난 되게 못하나보다 하고 지 혼자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보세요. Not so frequent. 그렇게 자주해서는 안 된대요. It is experience as controlling. 이게 첫 번째 동사입니다. 왜냐면 뒤에 엔드 다음에 saps라는 두 번째 동사가 나오니까요. 자 내가 주는 피드백이 나를 굉장히 통제하려는 거 아니야? 컨트롤링 이런 것으로서 경험이 될 정도로 frequent해서는 안 된대요. 두 번째로 그들의 어떤 이니셔티브 주체성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서 계속 거치 거치 막 잔소리하면 좋아요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의 주체성 이니셔티브 주도권 이런 것들에 수액을 빼먹는 거야. 수액을 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나무에서 수액을 빼버리면 활력을 잃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 saps라는 단어가 명사일 땐 수액 동사일 때는 어떤 활력 따위를 빼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에디키트한 퍼포머들의 경우엔 하이아고 푸어의 중간이겠죠. 여기서 에디키트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정도만큼 거기에만 딱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 충분한 그런 의미의 에디키트예요. 이 글에서는 보통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겠지만 이 글에서만큼은 약간 중립적인 단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일에 잘 정착을 했어. 하지만 더 발전 어드밴스먼트를 위한 잠재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딱 무난한 친구예요. 무난한 친구 이런 경우에는 피드백이 매우 많이 필요해요? 아니요. 베리 리들 매우 적은 피드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였어요. 뭘 보였으니까 신뢰할 만하고 꾸준한 그런 행동을 과거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아요. 자신의 일을 알고 깨닫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 What needs to be done이 굳이 얘기하자면 앞에 있었던 커렉티브 액션 이것과 약간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지가 알 거 다 알기 때문에 피드백이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야. 문제는 뭐야? 푸우한 경우에 있죠. 푸우한 퍼포머들의 경우 즉 데디스 콤마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요 자신의 일로부터 제거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 퍼포먼스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피드백이 빈번해야 되고 그냥 빈번해서만도 안 돼.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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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The connection 연관관계 Between A and B And 어딨죠? 여기 있죠. 이게 A고요. 이게 B입니다. 어떤 피드백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과 부정적인 Sanktion 제재죠. 제재 제재를 가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너 해고당할 수 있어. 여기 Being fire 너 Being laid off 임시적으로 해고될 수 있어. laid off 이와 같은 부정적인 Sanktion들 내가 피드백을 했는데 그 피드백에 맞춰서 잘 하면 모르겠는데 피드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과 부정적인 Sanktion 이것 사이의 연관관계가 Should have been made explicit explicit 명백하게 공공은하게 그렇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피드백을 주는 데 이거 잘 못해? 제대로 못해? 너 해고당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연관관계가 말로써 명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람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포어한 퍼포머들의 경우에 그 다음에 adequate한 퍼포머들의 경우에 그 다음에 하이 퍼포머들의 경우에 이렇게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딱 이거잖아. 지금 To the person 이걸 가지고 딱 문제를 지금 낸 거예요. 그죠?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였다. 이 정도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1번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선택지 4개가 한국으로 되어 있네? 1번에 해당하는 것 1번에 해당하는 것 2번에 해당하는 것 3번에 해당하는 것 4번에 해당하는 것 골라가시면 되는데 딱 선택지만 읽어봐도 이 휴즈, 랭스턴 휴즈라는 사람이 시인이라는 게 딱 나오죠. 그리고 흑인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테고 흑인 시인인데 실제 사투리를 반영하고 하층계급 흑인들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을 했을 테고 인종평견을 공격을 했는데 과연 문체가 엄숙했을까 이거는 의심스럽지 않아요. 선택지 4개만 딱 읽어봐도 아, 왠지 4번만 봐도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답이 딱 나와요. 그죠? 시리어스 컨텐츠 휴머러스 스타일 내용과 형식 이 두 가지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내용은 시리어스한데 형식은 굉장히 유머러스했다. 아이구야 이걸 바꿔치게 해놨네 시리어스 스타일로 지금 바꿔치게 해놨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답 4번 아마 잘 구했을 겁니다. 랭스턴 휴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 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수업 영어에 지금 굉장히 몰두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랭스턴 휴즈의 시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아, 참 아쉽네요. 고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모비릭 영어연구소라는 굉장히 훌륭한 출판사에서 고백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고백서의 시리즈가 있거든요. 기초편 베이직에 보면은 랭스턴 휴즈의 시 한 편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마련한 어떤 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 중에 여러분 자제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까운 친척분들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백서 고백서 베이직 이런 책들 좀 많이 추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랭스턴 휴즈는 미주리주의 조플린이란 도시에서 마을에서 태어났대요. 이게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입니다. 졸업을 했는데 링컨대학 노예해방을 했던 그 유명한 대통령의 이름을 딴 대학이나 보내요. 그죠? 아무래도 흑인들이 많이 다녀왔겠네. 인위치 거기에서 그 대학에서입니다. 요 인 빼먹지 않도록 인위치가 나왔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나왔다는 얘기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인위치를 한 단어로 외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왜? 이게 장소니까. 많은 아프리카계 아메리칸 학생들이 추구했다. 자신들의 어떤 학문적인 학업적인 디스플린을 디스플린이 뭐 교육이란 뜻도 있고 훈육이란 뜻도 있고 학문이란 뜻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디스플린 18세의 나이에 휴즈는 이야, 정말 어렸을 때네요. 자기의 가장 유명한 시들 중에 한 편인 니그로 스픽서브 리버스라는 시를 출간하였다. 크리에이티브 형용사 앤드 또 형용사 전부 다 이 휴즈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여기 빙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 고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창의적이었고 실험적이었대요. 휴즈는 인커버레이티드 인커버레이티드 인커버레이트 항상 뒤에 전사인 같은 게 되게 잘 나와요. 인커버레이트 A 인 B A를 B에 통합시키다. 아주 진정한 그러니까 흉내내는 식이 아니라 진정 흑인들 사용하는 다이알렉트 그런 사투리를 자신의 작품에다가 통합을 시켰대요. 이게 첫 번째 동사였고 두 번째 동사 전통적인 어댑트라는 동사만 나왔다 하면 뒤에 투 잘 나오는데 이 투는 투정사에 투네. 그죠? 여기서 끊어봅시다. 일단 전통적인 시 형식 뭐 자유시 뭐 서사시 뭐 서정시 전통적인 시 형식을 적응시켰대요. 좀 조정했다는 얘기야. 전통을 갖다 쓴 게 아니라 조금 바꿨다는 얘기예요. 뭐 하도록 블루스 재스 이런 어떤 흑인 어떤 음악의 카덴스 어떤 음조 억양 무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시 양식에다가 그 흑인들의 음악 어떤 그런 카덴스나 무드를 갖다가 포함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인물과 주제를 만들어냈는데 어 저기 하층계급 블랙컬처의 요소들을 반영하는 인물들 그 다음에 주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퓨즈라는 동사만 나왔다면 위드죠. 퓨즈 A 위드 B A를 B와 혼합시키다. 진지한 내용을 아주 유머러스한 스타일과 퓨즈할 수 있는 그의 능력과 함께 퓨즈는 공격했다. 인종적인 편견을 어떤 방식으로 바로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위티 재치있는 방식으로서 공격을 하였다. 와 이 글만 읽어봐도 굉장히 랭스텐 퓨즈라는 시인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시도 한 두 편 좀 읽어보고 싶은 욕망이 스멀스멀 나중에 공무원 되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12번 문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이게 무관한 문장을 찾는 유형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답은 고르는 게 너무 쉽죠. 너무 튀는 문장 하나 있단 말이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죠? 답 2번 근데 이 2번을 빼고 난 나머지 문장들만 놓고 봤을 때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이게 지금 2007년에 쓰여진 걸 아니야. 이 문제는 2019년 문제인데 2007년의 문제인데요. 이거 2008년에 있었던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건 아시죠? 연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놨었던 최근에 2021년 세계의 두 번째 시장이 어디야? 중국 아니야. 중국의 헝다 에버그란데 그 부동산 그 거대한 기업이 부채를 지금 못 갚아가지고 연쇄 지금 막 도산 중국 중시가 지금 급락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어떤 시사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이런 질문 읽는 게 굉장히 편하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단순히 영어만 잘해서는 읽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세계, 외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참 좋다. 왜냐하면 공무원 영어에서 소재가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수능 영어, EBS 영어라도 다른 어떤 성격이 있단 말이야. 공무원 영어만이 갖고 있는 소재의 특성, 특수성 이것에 여러분이 조금만 조금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또 모르죠. 이제 앞으로 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관련된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지 우리 2번부터 한번 읽어보죠. Virtual Currencies 이게 요즘에 핫한 용어죠. 새로운 가상화폐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것들이 급격히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부사가 지금 헤브 PP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 뭐에 대한 생각? 돈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고 돈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통념 이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놨는지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소재적으로 소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돈의 어떤 성격에 대한 이런 지문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가볼게요. 2007년도에 우리의 가장 커다란 우려, 걱정은 바로 이거였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었대요.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 이게 딱 바둑용으로 뭐라 그러죠? 대마 불사. 솔직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큰 재벌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재벌들을 함부로 막 안 하죠.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왜? 그 재벌에 걸려있는, 달려있는 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 믿고 더 까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야? 일단 성공을 하고 나면 못 건드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대마 불사. 대마 불사. 대마는 죽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야. 월스트리트 은행들이요. 자랐대요. 결과의 2에요. 뭐로 자랐대요? 서치. 어형명인데 그 명사가 복수니까 어가 없어진 거죠. 너무나 어마무시한 엄청난 스태거링한 그런 규모로 자랐대요. 그리고 서치 다음에는 명사죠? 소 다음에는 뭐예요? 형용사나 부사 아니야. 그렇죠? 소와 서치의 차이. 너무나 중심적이 되어버렸대요. 뭐에? 우리의 금융 시스템의 어떤 건전함. 건전성. 건강함. 다시 말하면 얘네가 그냥 주작표라고 한다는 거지. 이런 게 되어버려서 아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서치댓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쏘댓이네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이 대절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그런 게 되어버려서 어떤 합리적인 정부도 could let them fail 이 댐이 누구야? 그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죠. 그 은행들이 파산하도록 놔둘 수가 없다. 미국도 못 놔둬. 그렇게 은행들이 나쁜 짓걸 해도요. 미 정부가 가만히 망하게 놔둘 수가 없다고요. 망할 것 같으면 구제금융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민들 국민들 세금 받아다가 메워줘요. 지금 헝다이도 마찬가지 아니야. 중국에서 얘네가 망하게끔 그냥 나누겠느냐. 이런 얘기지. 또 형용사네. 빙생약. 분사구문. 그렇죠? 그들의 이런 보호되는 지위를 인식하고서 자신들의 이렇게 보호받는 상태 지위를 갖다가 인식하고서 이 은행 새끼들은 Made Risky Bet. 위험천만한 형용사입니다. 투자를 갖다가 도박을 갖다가 한다는 거죠. 과도하게 위험한. 뭐에 대해서? 하우징 마켓. 주택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농사 이게 두 번째 농사죠. Evermore. 점점 더 컴플리케이티드. 복잡한 디라이버 팁. 이거 명사입니다. 여러분.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파생상품들. 오. 정말 복잡해. 파생상품. 뭐 선물증권이 있지 않나. 뭐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 갖다가 막 발명이 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무엇이었어요? 최악의 금융위기. 뭐 이래로? 바로 우리 경제가 1929년에 붕괴한 이래로 가장 최악의 금융위기. 1929년 경제대공항이 있었잖아요. 그 이래 두 번째 경제위기. 2007년 이후 2008년, 2009년, 2010년에 우리는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 뭐 한 데 있어서 그 대마불사라는 딜레마, 난제, 어려움을 갖다가 어드레스 해결하기 위해서. 어드레스가 다루다, 취급하다, 해결하다. 그래서 이제 어? 뭐야? 해결책이 나왔다는 얘기인가 보네? 해결의 결과가 나와야겠죠? 우리 은행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캐피탈라이즈 되어 있다. 아, 그냥 막 투자만 한 게 아니라 그죠? 은행에 좀 그 뭐야? 은행 어떤 금고에다가 돈도 좀 보관해 놓은 채로 막 투자를 했겠네. 막 마구잡이로 막 투자했을 텐데 막 빗그러다가 막 투자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본이 좀 잘 갖춰진 상태가 되었겠네. 그리고 우리의 규제하는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레귤레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얘네가 어떤 충격 같은 것에 잘 견딜 수 있나? 그죠? 이런 어떤 테스트를 갖다 시행하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큰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뭐 증권사든 아니면 은행이 되었든 아니면 뭐 대부업체가 되었든 큰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얘네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자본주의 속성상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어쨌거나 답은 2번 자 이제 문제 13번 주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쉬웠죠? 바로 왼쪽에 있었던 문제 10번만큼이나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주제였는데 핵심 소재가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름도 단순한 이름이냐 복잡한 이름이냐 단순함과 복잡한 이름 비교하는 내용이 그리웠어요. 이름이 단순한 게 좋더라. 끝! 끝! 정말 끝이에요. 그냥 앞부분만 읽고도 뭐야 이게 지금 뭐 리걸 네임 attractive name simple name foreign name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에이 답은 3번 benefit 이란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3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영어 문제만 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이 대목 이 글에서 이 대목이 왜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대목을 얼마나 나는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승부예요. 똑같이 기출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냥 답만 알고 넘어가는 분이 계시겠는가 하면 나는 이 대목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래 라고 하는 분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지. 지금 당장은 모르죠. 오늘은 판가름이 안 나. 근데 이런 자세와 공부가 1년 뒤에 판가름이 나요. 그냥 답만 알고 가시는 분 내년에 죄송합니다. 난 답에만 내가 안주하지 않겠어. 나 이런 대목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래. 그분은 이제 다시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왜? 이미 공무원이 되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죠. 왜 이래? 갑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자 두 사람이 어떤 러펌에서 똑같은 날에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입사 동기네. 그죠? 한 놈은 매우 단순한 이름을 갖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제 남처럼 그죠? 또 the other person 딴 놈은 매우 복잡한 이름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 싶시다. 제 남 예를 들면 그죠? 아 제가 지금 약간 좀 밖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와가지고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이어서 입이 너덜너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도 지금 감기고 있고 근데 영상은 찍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몸이 굉장히 만신창인 가운데 찍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꽤 좋은 증거를 갖고 있다. 어떤 증거를 갖고 있냐. 그들의 경로 중에 오버 더 콜스 오버 하면 뭐뭐 중에 뭐뭐에 걸쳐 이런 뜻이에요. 16 혹은 남집되는 세월 그들 커리어에 있어서 이런 중에 the person with a simpler name 더 단순한 이름을 갖고 있는 남이 그죠? 얘가 will rise up 올라갈 거야. the legal hierarchy 법과 관련된 분야에 위계가 있을 거 아니야. 법 빨리 그죠? 얘는 특검도 하고요. 대법원장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they will attain partnership more quickly 그들은 더 빨리 partnership 같은 걸 달성하게 될 거래. 어떤 기업의 자문 변호사가 된다라든지 그죠? in the middle parts of the career 그들 커리어에 한 중간 부분에서 그리고 by about the eighth or ninth year after graduating from 로스쿨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한 8년쯤 9년쯤 되었을 무렵에 the people with the simpler names 더 단순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about 7 to 10 7 에서 10 퍼센트 more likely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돼. 아 이거는 굉장히 스트라이킹한 아주 딱 눈에 띄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의견을 하려는지 보겠습니다. We try to eliminate all sorts of other alternative explanations 우리는 다른 대체 할 만한 대안의 설명들 이유들 온갖 종류의 다른 대체할 만한 이유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얘가 나와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여주려고 한다. 이것이 foreignness 에 관한 것이 아님을 왜냐하면 foreign 이름이 발음하기가 더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foreignness 에 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한다. 예를 들면은 제남 이란 이름은 한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편해.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제남 꿍 이라는 무슨 태국말이 있다. 칩시다. 꿍빠야 제남 꿍빠야 이런 이름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예를 발음하기가 편하고 얘는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외국계 이름이니까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얘가 더 승진을 많이 하고 얘는 승진을 못하고 이런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한국어는 한국어 이름끼리 태국 사람 이름은 태국 사람 이름끼리 비교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부의 조건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Even if you look at just white males with anglo-american names 좋아 좋아 그런데 외국 이름이라도 한번 쳐보자 anglo-american names 그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백인 남자들을 볼지라도 이런 백인 남성 이라는 거는 세계 어디에서나 약간 메인이죠. 주류죠. 주류. 그죠? 세계 어디에서나 심지어 한국사회에서도 백인 남성이 약간 우대받잖아요. 그죠? So really? 정말로 다 true 인 그룹 아니야? 그죠? 진짜 내 그룹이란 말이야. 메인이란 말이야. 주류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도 여러분은 대자를 확인하게 된다. Among those white males with anglo-american 그런 anglo-american 이름을 갖고 있는 백인들의 경우에 숫자도 더 승진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만약 그들의 이름이 더 단순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고 뭐 제임 쓴 너블 뭐 이런 이름이다. 칩시다. 제임스란 사람 제임스 너블 이런 사람들보다는 제임스 너블 제임스 너블 이런 사람들보다는 제임스와 같은 단순한 이름이 더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심플리서티 단순성이야말로 하나의 핵심 특징이다. 이름에 있어서 바로 다양한 결과들을 갖다가 디터밍 결정 짓는 답은 그래서 3번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14번은 동의어 문제였는데요. 아 이거는 뭐 동의어 관련된 프린트물 교재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답을 그냥 바로 가야 돼요. 그쵸? C로 시작하는 거 또 답을 고르면 안 된다는 거 얘는 무조건 지우고 시작을 해야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왜 이렇게 같은 철자로 시작되는 오답을 갖다가 심어 놓는 것인지 너무 튀지 않나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컴펄소리는 어떤 단어의 파생어인가요? 컴펠 그쵸? 강요하다. 컴펠 목적어 투부정사 그리고 이 컴펠의 명사형이 컴펄전 이라는 명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단어가 강제라는 뜻이 있고 둘째 어떤 사람이 뭔가에 강박증 쪽으로 매달린다 할 때 그런 강박 강박증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강제에서 나온 형용사가 컴펄 소리 그쵸?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컴펄시브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면 되게 좋겠다.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스쿨링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의무적이다. 맨데토리다. 오로 시작하는 동의가 뭐 있죠? 오블리거토리 그쵸? 오블리게이션 해서 나왔죠? 모든 아이들에게 미국에 있는 하지만 The age range 나이 범위 이 4 4 4 4 4 4 4 이 4 빼먹으면 안 돼요. For which school attendance is required 학교 출석이 요구되는 나이 범위는 다양하다. 주마다 다양하다. From 명사 투 명사 From day to day 하면 날마다죠. From state to state 하면 뭐겠어요? 주마다 겠지. 그럼 From country to country 는 뭐겠어요? 나라마다 뜻이겠죠. 여러분 맨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고요? 아니 학교 다니는 건 의문데 그 나이 범위는 주마다 다르다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거기는 9학년 제도를 쓰잖아요. 12학년 12학년 제도를 쓰죠. 우리나라 말로 바꿀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의무야. 근데 또 어떤 주에 가보면 초등학교 6년은 기본이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의무야. 또 어떤 주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야. 예를 들면 그 나이 범위는 주마다 다릅니다. 이 얘기라고요. 알겠죠? 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어텐던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요? 어텐던스는 뭐의 명상이에요? 어텐드라는 동사의 명상이죠. 동사 타동사로서 어디어디에 다니다. 어디어디에 참석하다. 근데 어텐드가 자동사로 뭔 뜻이 있다? 뒤에 전사2하고 결합이 되어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동사일 때의 명상형은 어텐던스였어요. 그럼 이 자동사일 때의 명상형은 뭐다? 바로 그 유명한 어텐션이죠. 이 두 가지 반드시 구별하세요. 그리고 어텐티브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어텐티브 이 어텐티브라는 형용사는 주의나 관심을 기울이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어텐던트 참석한 수행하는 이라는 형용사는 또 다르겠죠. 요것도 여러분이 챙겨 두셔야 될 거예요. 자 15번으로 바로 가보죠. 그 여배우는 경험했어요. 많은 털모일을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서 털모일은 뭐 아주 그냥 다사다난한 어떤 그런 사건을 가리키는 거겠지.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그쵸? 어느 누구에게도 디스클로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스클로우지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여기 대절이 뒤에 있는 거야. 그쵸? 이 털를 빼먹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디스클로우지는 사형식 동사가 아니라 삼형식 동사입니다. 이런 계열의 동사 또 뭐가 있죠? 익스플레인 같은 동사가 있죠. 얘는 사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투 사람 뒤에 대절 그 다음에 서제스트 이런 동사들 사형식 동사 아니라는 거 챙겨 두셔야 됩니다. 발설하다 누설하다 밝히다 그쵸? 답은 let on let down 은 실망시키는 거죠. let off 라는 거는 뭔가 떠나보내는 거죠. 폭파시키거나 이 off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let up 라는 거는 이렇게 비 구름에서 비가 막 떨어지다가 비가 더 이상 안 내리는 겁니다.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려. 그쵸? let up 비가 점차 누그러지다 안 내리다 게이다 자 let on 이라는 요 수거 굉장히 어려운 수거지만 알아두셔야겠고 아 let 이라는 동사에 걸리는 다양한 전치사 혹은 부사들 leave 에 걸리는 다양한 전치사 부사들 푸세에 걸리는 셋에 걸리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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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은 늘 내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구나. 7일 만에 끝내는 영수거 모빌리 영어연구소에서 나온 7일 만에 끝내는 영수거 그 책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자 16번 연결사 문제로 가보는데 글을 다 읽고 나면 조금 이상한 느낌 받을 거예요. 그죠? 비저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한참 뒤에 프레그머티스트가 나와가지고 이 B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사실 이 B가지고 맞췄다라고 해도 강언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연결사가 딱 읽었을 때 느낌이 확 오지 않거든요. 비저널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여기는 구체적인 얘기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대비되는 프레그머티스트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대비되는 그죠? 여기를 의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느냐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느냐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와 제가 머릿속에 그려낸 것을 한번 이따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저널이는 뭐죠? 비저널이 비전이라는 단어에다가 ARY를 붙였어요. 시각 보는 거 그러니까 ARY니까 이거 뭐 형용사인가? 근데 여기 보니까 복수한 거 보니까 명세 처리한 건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비저널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은가요? 약간 앞을 내다보는 사람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해안이 있다? 앞을 내다본다? 미래를 본다? 미래지향적인? 아 미래지향적인 자 이 사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금 프레그머티스트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프레그머티즘 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훌륭하신 거죠. 이게 미국의 철학사조를 약간 대표하는 실용주의? 실리주의? 철학적인 사조로 실용주의가 있거든요. 프레그머티즘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프레그머티스트 실용주의자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은 굳이 따시자면 현실주의자죠. 미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반대 개념이라는 걸 좀 알고 있었다면 이게 되게 쉬워지는 거죠. 얘를 읽으면서 얘는 그냥 안 읽어도 되는 거야. 여기를 읽으면서 내가 되게 아리송했거든? 그럼 거꾸로 얘를 보면서 확실해지는 거죠. 아 나는 비저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뒤에 프레그머티스트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난 프레그머티스트는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럼 여기가 되게 이야기가 쉬워지는 거죠. 거꾸로 원래 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앞부분을 이해하고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이 이해 안 되는데 뒷부분이 이해돼 거꾸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비저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사람들이다. 그들 산업 분야에서 뭐하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성을 보는 굳이 얘기하자면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펀더멘털리 근본적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바라본다? 경쟁회사에 있는 자신들의 정반대 넘버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내가 A라는 회사에 있어요. B라는 회사가 있어요. C라는 회사가 있고 D라는 회사가 있단 말이야. 이게 전부 다 경쟁회사야. 내가 여기 기술부장이거든요. B에도 기술부장이 있고 C로 기술부장이 있고 D에도 기술부장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자신들의 정반대 넘버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와 정반대되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혹시 상대편 진영에 있는 놈들 카운터파트란 말 아세요? B회사의 기술부장 C회사의 기술부장 D회사의 기술부장 내가 ASI 기술부장인데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딱 똑똑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야. 그리고 꽤 자주 실제로 그러하다. 실제로 그러하다는 게 뭐야? 이 뒷부분 있죠? 스마터된 이하 있죠? 이게 여기 생략된 거예요. 실제로 또 그렇더라. 얘네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실로 It is 명사예요. 아니 It is 명사? 하고 뒤에 대자리 나왔네? 아 그 유명한 이때 강조군이겠구나. 느낌이 팍 와야지. 지금 이 대목을 강조하겠구나. 팍 와야지. 그죠? 그들의 능력 사물을 먼저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과연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었을까요? 아니죠. 주어는 있잖아요. 원, 투 레버리지 아 레버리지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네. 그들은 원한다? 레버리지 하기를 원한다. 레버리지가 명수로 지뢰 아니야. 근데 동스러우스였잖아요. 아 지렛대로 눌러서 뭐로 변모시키길 원한다? 경쟁력 적인 어떤 우위 경쟁상의 우위 아 이런 것으로 레버리지 변모시키길 원한다. 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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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을 요 놈을 요것으로 변모시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That advantage 그러한 우위는 오직 일어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누구가 그것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런 조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형 아이팟 아이팟과 같은 걸 갖다가 다른 놈들이 미리 알았으면 스티어 접속했겠냐고요. 데이 이 비저너리들이에요. 그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기대하지 않는다? 잘 검증된 제품 이걸 자기가 사고 있다라고 기대하지 않는데요. 뭘 갖고서? 상당한 넓은 익스텐시브한 많은 어떤 몽독 산업의 어떤 참조들 이런 리스트를 갖고서 잘 검증된 제품을 구입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이 대목에서 아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 많았을 거야. 자,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은 이거 이거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네들은 이거 하지 않는데요. 이거 하지 않는데요. 솔직히 이 행위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걸까? 잠시 이해해 볼게요. 이해 안 됐으면 실로 만약 그런 참조 베이스 참조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겠지 이런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바꿀 것이다. 그들을 오프하게 턴시켜버릴 것이다. 그들을 꺼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들의 어떤 열기를 식혀버리는 거죠. 그들의 관심을 갖다가 쉽게 만드는 거지. 그들의 생각을 더 돋구는 게 아니라 꺼버린다고요. 불을 꺼버릴 것이다. 이것은 대자를 갖다가 가리킨다. For this technology 이 기술에 있어서 어쨌거나 그것들이 자기네들이 너무나 늦었다라는 것을 자기네가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맛일까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혀 느낌이 안 오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 지울게요. 자 여기 스마트폰이 있다 칩시다. 스마트폰이란 어떤 기술이 있어요. B라는 회사에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C라는 회사에서도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D라는 회사에서도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자 참조할 게 되게 많겠죠? 자 이 스마트폰은 잘 검증이 된 거겠죠? 이 기술은요? 자 A라는 회사가 이 스마트폰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산다고요. 왜 안 사요? 아니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이 기술에 있어 스마트 기술에 있어서 내가 후발주자라는 거잖아. 내가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잖아. 안 산다고요. 얘는 다른 데도 눈길을 돌릴 거라고. 스마트폰 말고 전기차라든지 딴 것에 수소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자동차라든지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릴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용주의자들의 경우엔 어때요? 얘네들은 아주 깊이 가치있게 여긴대요. 자기 동료들 다시 말하면 다른 회사들에 있는 다른 누구야? 다른 카운터 파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까 여기 이런 거 그쵸? 이런 애들의 경험을 아주 높이 산다는 거야. 웬데이 바이 그들이 뭔가를 살 때 그들은 기대한다는 거야. 익스텐시브 레퍼런스를 그리고 이 실용주의자들은 상당한 숫자 많은 숫자를 갖다가 원한대요. 나오기를 회사들로부터 그들 자신의 산업 분야에 있는 회사들로부터 많은 숫자가 있기를 갖다가 원한대요. 자 여러분 이거 좀 쉽게 한번 얘기합시다. 음식 식당 고를 때 비저너리들은 어떻게 고른다? 평점이 하나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식당을 가요. 프레그머티스트는 어떤 거 좋아할까? 네버 평점 5점 만점에 4.5점 넘는 식당만 가는 거야. 리뷰가 천 건이 넘는 식당에만 가는 거야. 똑같은 음식 식당을 고르더라도 비저너리의 어떤 선택과 프레그머티스트의 음식 식당 고르는 방법이 완전 다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 새로운 식당을 개척하는 걸 좋아해요. 남들이 발견하지 않은 음식 먹는 걸 좋아한다고요. P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요. 같이 자, 여러분 B는 너무나 쉽게 On the other hand 라는 게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답이 예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말이 안 되잖아. 답 1번이란 말이야. 그럼 대어 4가 왜 A에 대어 4가 들어가는지 납득을 할 수 있겠나요? 대어 4? 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죠? 잘 검증된 제품을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아, 이거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 소재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아, 그런 의미에서 대어 4가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 따라서 따라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잘 검증된 제품을 갖다가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아, 대어 4를 이럴 때도 쓰는구나. 무조건 앞에 무슨 단순하게 원인 뒤에 결과 이게 아니라 아, 지금까지 했었던 논의를 갖다가 이런 것에 적용할 때도 쓰는 거구나. 대어 4를 논리적으로 답 1번 이 정도로 접근을 해줘야지 분석을 해줘야지 기추를 분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자,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남은 4문제의 강의는 다음 강의 때 제가 좀 정신이 말짱할 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졸려요. 너무 지금 제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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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